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입대 전에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것도 하고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많이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도 모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고 4일 정도 서울에 머무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침 저의 형이 결혼을 해서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형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렇게 서울을 다녀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형이 집에 가지 말라고 코로나가 심한 상황인데 아기도 있는 형과 가족들에게 제가 코로나를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내가 코로나 걸려서 옮기기야 하겠어? 우리 엄마는 너무나 유별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3일은 서울 친구 집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형의 집에서 자고 강원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목이 아파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과 형의 가족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결국 형과 아기까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었더라면 그때 엄마 말씀을 듣고 형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의 가족과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데 제가 형이랑 어머니께 어떻게 사과하면 좋을까요? 요즘 주변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마음으로 형 집에 잠깐 묵었다가 또 형과 조카가 코로나에 걸렸군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연 주신 분의 형과 또 아기가 얼른 쾌차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사연에서 배울 마인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전동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걸린 한 학생의 사연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 앞에서 우리도 흔히 별일 있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로 쉽게 지나친 후에 생각지도 못하게 큰 문제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항공기 기술 교육을 하는 팀에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교육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통신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겨서 교육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에이 뭐 지난 시간에도 잘 됐는데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육 전에 미리 체크를 하지 않았더니 온라인 시스템에 잘 접속이 되지 않아서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교육생들의 시간을 뺏은 게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교육을 시작했더니 당황해서 허둥지둥하게 되어서 교육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어서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 당황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면 그게 더 크게 드러나는 편이기도 하고 교육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의문 사항도 확인을 하고 일이 잘못된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 내가 계획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혹은 혹시 이 사항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연 주신 학생분은 형 집에서 하룻밤만 자는데 별일 있겠어?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 요즘 코로나가 하루에 30만 명씩 나오는데 나도 충분히 걸릴 가능성이 있겠네. 만약 걸려서 형의 집에 간다면 형과 아기에게도 옮길 수도 있겠네 하고 한 단계만 더 생각했다면 지금과 같이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모두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연자분이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에 걸린 것이 문제고 가족들에게 전파한 게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사고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깊이 사고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깊이 사고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깊이 사고해야 사용 가능한 물건 또는 서비스가 있다면 사람들이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고 팔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 또는 서비스가 사람들이 최대한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사고하지 않아도 편하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요즘 집에서 배송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건 사진 쭉 보고 클릭 한 번이면 우리 집 현관문 앞에까지 오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느 마트가 더 저렴한지 발품도 팔아보고 식재료의 상태도 좀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필요한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면 요즘은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되고 또 당일 배송도 워낙 많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다가 급하게 이것저것 해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엔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시간을 두고 미리 계획을 해야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계획 없이도 필요할 때 바로바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의 즉흥적,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도 사람들이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강사님께서 지금 왜 현대사회가 사고력이 필요 없는 환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물품, 서비스의 발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즉흥적, 또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디어 매체는 사람들의 사고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요즘은 활자를 읽어서 정보를 습득하기보다 영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문, 책 등 글을 읽고 정보를 습득했지만 요즘은 정보를 검색할 때도 영상으로 찾아서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도구로도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도 보면 보통 5분, 10분, 길면 20분짜리가 많습니다. 영상이 1시간, 2시간 되면 사람들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짧게 짧게 만들고 길게 보지 않아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쉽고 편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뭔가 궁금하거나 또 정보가 필요하면 유튜브에 치면 대부분 친절한 설명으로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서를 읽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보다 영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또 쉽게 이해가 잘 되기도 하고요. 네, 물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정보의 깊이는 얕아졌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깊은 사고력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이 사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즉흥적으로 사고하고 깊게 사고하지 않고 행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고 그리고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수를 자꾸 하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사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깊게 사고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사례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저는 역사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깊이 사고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헌혈 참여 인구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헌혈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더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주면 헌혈 더 많이 하겠지 라고 예상을 하였고 해당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하기 전에 모집단 일부를 뽑아 사회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헌혈하려는 사람 수가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체로 헌혈은 이타적 동기에서 하는 것인데 보상금을 받게 되면 자기의 헌혈 행동이 돈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한 불순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헌혈하기가 싫어진 것이지요. 만일 이 보상금 지급 실험이 실험에 그치지 않고 헌혈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 그리고 추진됐다면 당초의 좋은 의도와 달리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깊이 사고하지 않고 돈은 다 좋아할 거야 라는 지뢰 짐작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면 또 돈은 돈대로 쓰고 헌혈율은 또 낮아지고 하는 이런 정말 진태양단의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통치자 모택동은 식량 증산 계획을 위해 농촌을 방문했습니다. 모택동은 참새가 벼 나다를 주워 먹는 것을 보고 참모들에게 참새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참새가 쪼아먹는 쌀알만 지켜내도 수확량은 증가한다 라고 말을 했고 그의 이 말 한마디가 강력한 명령으로 작용하여 정부기구의 참새선멸총지휘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새, 쥐, 파리, 모기 네 가지 해로운 것으로 지정되고 대대적인 전국민 박멸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농민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되었고 결국에는 전국에 20억 1천만 마리라는 참새가 죽어 거의 멸종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그 자리는 병충해가 자리했고 모택동의 예상과 달리 흉년이 거듭되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1958년에서 62년, 4년 기간 동안 4천만 명이 굶어죽게 되었습니다. 네, 4천만 명이면 거의 지금 한국 인구에 해당하는 인구인데요. 그 인구가 굶어죽었다니 한 사람의 이런 깊지 않은 사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비극으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새가 사라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참새가 죽으면 사라를 쪼아먹지 않고 그러면 사라를 지켜낼 수 있겠다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얕은 사고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참새 박멸 운동을 시행하기 전에 만약 참새가 죽는다면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러면 참새가 생태계에 존재함으로써 주는 이로운 점은 무엇일까? 참새가 멸종되었을 때 생기는 악영향이 참새가 사라를 쪼아먹어서 생기는 악영향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고 조사하고 실험해 보았다면 4천만 명이 죽는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깊은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를 들으니까 깊은 사고력은 갖추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역사 속에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대한 인물, 시대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자님은 5천원짜리 지폐에 어떤 인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음, 5천원이면 율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율곡이는 조선시대의 9번 과거에 모두 장원 급제한 인물인데요. 율곡은 23살 때인 1556년 별시에서 학자 수백 명이 몇 달간 고심해 만든 문제를 단 3시간 만에 답안을 작성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런 율곡이이가 얼마나 사고력이 깊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이가 있던 조선 중기는 큰 난리가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국방에 관한 일을 하고 있던 율곡이이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썼는데요. 한 번은 지방군대를 조사했더니 군사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고 무기는 창고에서 녹이 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에게 꼼짝없이 당하겠다 라고 하며 심우육조라는 글로 국방 강화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나라가 오랜 시간 평화롭다 보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10만의 군사를 길러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붕당에 휩싸인 조정에서는 이를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승지 유성용은 평화시의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호랑이를 길러 우환을 남기는 것과 같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결국에는 10만 양병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일본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20여 년간 크고 작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일본을 통일했다. 이제 일본 내부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나라를 침략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일본에서 두 명의 사신을 보내어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고 오도록 했는데요. 두 사신은 돌아와서 각기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은 전쟁 가능성을 얘기했고 다른 한 명은 조선 침략 징조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정의 벼스라치들은 편을 나누어 토론을 벌일 뿐 전쟁에 대한 예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결국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고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사실 평화로운 상황에 있다면 군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좋은데 군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곡이이는 현재의 평화로운 상황에 사고가 머무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황에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난다면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미래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편한 것, 쉬운 것만 생각하고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편한 이 생활이 미래의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회는 사고력이 필요 없는 환경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깊게 사고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사연을 보내준 학생처럼 개인적인 문제도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깊게 사고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편리한 것에 길들여졌듯이 깊이 사고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즉흥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해 보고 점검해 보는 겁니다.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 매체를 보는 것을 줄이고 책을 많이 읽고 주변 사람들과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대답일 수 있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여도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깊은 사고를 통해서 가정생활, 회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시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고력이 필요 없는 환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강한 자극을 받고 또 근섬유에 상처가 생기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죠. 우리의 사고력도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하면서 키워진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인드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고의 근육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